빗썸이고요. 만타 네트워크죠. 만타 네트워크 마켓 추가 이벤트고요. 3시부터 방금 전에 했고 저도 몰랐는데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했고요. 일단 했는데 무시성으로 했고 사실상 1500명 안될 것 같아요.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매일 선착순 1500명에게 2이더리움 균등분할지급이죠. 이 1이더가 현재 한 350만원 정도 되니까 2이더면 700만원이죠. 700만원 나누기 1,500명 하면은 약 한 5천원은 안되죠. 오히려 525니까 5천 안되면 한 4,700원, 8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매일 2이더씩 총 6이더 3일간이죠. 15, 16, 17. 하요일, 수요일은 12시 좀 넘어서 해야 되나요? 일단은 참여 방법은 만타 월컴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. 빗썸 앱 더보기 고객센터 가면은 하단에 이걸 눌러서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에서 어플에서 고객센터 들어가서 이벤트 쿠폰 등록을 여기를 눌렀고요. 만타 월컴을 여기다 입력하고 등록을 했습니다. 등록 완료 이렇게 뜨면 되는 거고요. 지금 하면 될 것 같죠? 영상이 도움이 되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